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아하는 삶을 살거나 살고 있는 삶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살고 있는 삶은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절로 이런 말이 나오죠 You are beautiful,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는지요? 좋아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 하루는 좋아하는 날이었는지 또 궁금하네요 진달래 공인님 주디 있는 삶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민망하네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별이 저도 별로요 이 생은 망이라 이번 생은 망했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별이님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인생의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 좋은 나름 지민님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살고 있는 삶을 응원해 보려고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킵유친업님 보성영 나오시나요? 기대 기대 얼굴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배우 김보성씨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노래나 들읍시다에서는 김보성씨의 인생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얘기에 대해서 노래로 같이 풀어보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물어봐 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좋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는 건 제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이리로 오세요 샵 0951 50원들고요 TBS 앱이나 카톡 친구 몇 개 하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김보성씨 보실 수 있습니다 액션 배우 진짜 TV보다 실물이 훨씬 멋있는 배우인데 아 이거 우리 유튜브 검색창에 이렇게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 직접 확인하세요 일단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김보성씨 오신 기념으로 의리의 선물 선물 의리의리한 선물 쏟아 냅니다 아 선물 소개는 달디가 노아르 달디 나와라 오늘 하나쯤은 딱 하나쯤은 고소한 일이 좀 있었겠죠 아님 밤중에 문자 쉬어 고소합니다 0853님 주말에 동창들하고 송년회 있는데 사촌 결혼식에 오라고 연락 왔어요 한 군데는 포기할 것 같아요 아 요새 송년회도 많고 모임도 많죠 아 하나는 포기해야죠 사촌 결혼식에 축기금을 얼마 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이네요 아 이거 고민되네 사실 그렇죠 아 언제 이건 이 사람은 얼마 줘야 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 제 저의 기준이 이게 답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아 그렇게 고민이 크면요 그 사촌 결혼식을 포기하세요 어때 친척인데 어디 도망가 계세요 괜찮은 놈님 괜찮은 놈님 아 이거 좀 부르기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혼자 쓸쓸하게 보내게 됐어요 네 연말 송년회 핑계로 쓸쓸함을 달래려 거의 매일 술 마시게 되네요 뭐 혼자서 쓸쓸하게 보내고 있지만 송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짝이 없으면 수많은 짝이 지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좀 위로 삼아서 위로 삼아서 이렇게 달려보세요 술 드시면서 네 연말에 쓸쓸해하고 있는 여자분들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분도 혹시 쓸쓸해하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게요 네 괜찮은 놈님 괜찮아질 거예요 별 걱정은 안 합니다 괜찮은 놈님 선물은 없습니다 남자라서 없는 건 아닙니다 오은영님 종일 콧물 훌쩍훌쩍 선물 드릴게요 두통이 멍해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처리하느라고 아픈 척도 못하고 이제야 퇴근해 들어와서 주디 목소리로 위로받고 있답니다 선물 큰 거 드릴게요 주디의 사람 냄새 나는 버벅거림 따뜻한 손난로 같아요 감사해요 네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님 남편이 자꾸 둘째 같애요 아들이 내년이면 열 살인데요 본인은 꼭 딸 갖고 싶다면서요 애가 좀 크니 이제야 4시간 취미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다시 시작하려면 막막하네요 아우 그래도 네 둘째가 엄청난 선물이 될 겁니다 축복이 될 겁니다 내년에 아들이 열 살이면 그러면 아들이 다 키우면서 서로 잘 크겠네 네 미정님을 위해서 어? 미정님 남편분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 선물 띄우겠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입니다 나는 널 원해 그 누구도 그 어떤 연기자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어렵죠 만약에 그런 정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거나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을 정의하는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리 김의성 아이 죄송합니다 의리 김보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님 밤중에 주진울 네 하려고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노래나 들읍시다는 오늘 김보성 씨와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성 형이 오늘 생일이었어요 네 네 김의성 형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요 좋으세요 영화에서만 악영기이지 평상시에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큰 산 타셨다고요 아니 뭐 큰 산 뭐 네 그렇고요 그냥 그냥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눔 봉사상 오늘 좀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김보성 씨 연말마다 봉사상 많이 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네 아 지금 첫 직진로 진짜 느낍니다 네 오두파파야님 보성형님 너무 멋짐 마음이 너무 멋짐 이렇게 왔습니다 오 6675님 보성형님 반가워요 의리 진우 형님도 사회 시민 사회에 대한 의리 지키고 사니까 이야기 잘 통하겠네요 오늘 방송 기대합니다 도혜진 씨 김보성 씨 너무 좋아해요 식혜 광고 찍으실 때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요 보성 씨랑 찰떡이었어요 네 앞으로도 몸 챙기시고 건강하게 의리롭게 의리의 아이콘으로 멋지게 늙어가세요 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하으리 의리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리의리하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진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냐 영광입니다 네 저희 어제 어제 원래 노래나 들읍시다는 월요일날 코너인데 어제 어렵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무대에 가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번에 소아암 아이들 서른아운 명에서 합창을 한 노래의 음원이 또 발표됐어요 네 눈꽃길 오 해피데이 예전에 2017년에도 한번 별들의 이야기를 하고 저랑 같이 합창을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음반이 나왔는데 네 그 음원을 듣는 것만으로 다운받는 것만으로 또 소아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가 됩니다 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노래였고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눈꽃길 오 해피데이 눈꽃길 2절 정도 그 가사를 들으면요 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백혈병 소아암협회 홍보대사로도 활약해주셨죠 네 그리고 좀 또 음지에서 하는 의리질 좀 얘기해 주세요 음지에 사는 오줌 오줌 사는 걸 보고 의리오줌이라고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네 저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마음의 의리 제가 외치는 의리의 3단계가 있습니다 네 1단계가 이제 우정의 의리 돈을 꽂은다든가 보증을 선다든가 네 아니면 뭐 누가 때리면 같이 대신 때려준다든가 네 이건 이제 가장 밑에 단계인 같이 맞아줘야지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때리면 이제 안 되죠 우정의 의리고요 네 프렌드시 영어로 따지면 그런데 2단계 항상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거기서 경계하여 2단계인 공익을 위한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의감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궁극적으로 외치는 3단계인 나눔의 의리가 나눔의 의리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어 단어가 있어요 네 원래 의리하면 그 단어가 확실히 있습니다 로얄티라고 있어요 네 그것을 제가 만든 영어가 있습니다 네 Justice Friendship 정의로운 의리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별걸 다 하셨네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우리가 범법주의한테 의리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조폭들 제가 많이 취재했어요 얼마 전에도 어디 조폭 보스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를 저기 저기 청부폭력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왔었어요 3대 패밀리 보스 중에 한 명인데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깡패들을 조폭들을 많이 합니다 취재를 하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입에다 의리의리해요 깡패들이 의리가 없어서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우리 김보성 씨는 자선 그 다음에 나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진짜 참된 의리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가장 1단계의 의리고요 그게 이제 방향성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경계하여 반드시 만원을 이룩기 위한 공익을 위한 정의로운 의리여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캠페인 하는 겁니다 네 친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김보성 씨가 의리의리 하니까 좀 이용하려고 어디 뭐 좀 약간 거친 사업하는 데 데려간다든가 정치판에 데려간다든가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항상 좀 그게 이제 무정의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저희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빨갛다 치기가 다 붙은 적도 있었고 네 그럴 때 뭐 약간은 이제 그 약간 마음이 이제 그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네 짠한 적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너무 의리의리하다 힘들었던 점 네 노래를 뭐 활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의리로 좀 당해주고 의리로 같이 비도 맞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후회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김보성 씨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선곡해 오신 노래는 아들에게 네 맞습니다 김보성 씨가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네 직접 불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이보이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개사에서 노래의 음운을 작년에 나왔습니다 왜요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아직 그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바보입니다 아직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지금 고3 고2인데 아직은 그 어렸을 때 그 물고 빨고 살았던 그 추억이 그리워서 이 시대 모든 중년 아빠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이 시간에도 힘들고 아픈 우리 아이들을 또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음운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김보성 씨가 아주 한 20년 전인가 앨범을 내신 적도 있어요 20년 환경 전에 그렇죠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노래 별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네 의리로 들었어요 김보성 씨가 아드님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 울려서 제가 지금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빠의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김보성입니다 아들에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순수 음악방송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배우 김보성입니다 우리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되게 감동적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아우 저는 울컥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승환 씨의 노래 중에 Dear Son이라고 네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 형은 아들도 없는데 이제 아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 얘기도 김보성의 아들에게 아 네 감동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 감동적이다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김보성 노래 감동 진짜 감동 아빠 마음 울컥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 너무 진지해서 웃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뮤지컬 창법 얘기 나옵니다 어 의리로 듣는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뭘 해도 의리 좋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응원의 모든 수익은 아픈 양인들에게 다 전환에 기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의리가 또 작동합니다 아들한테도 의리를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아들은 아버지가 의리 의리 하는 거를 좋아하나요 어 내심으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가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심도 부끄러울 거예요 일단 뭐 자식은 아버지 등계락 보고 자란다고 네 저는 뭐 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단 의리를 외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달래 공인님 보성 의리님 아직도 아드님이랑 스킨십 하세요? 저야 너무 하고 싶죠 근데 아들이 안 해줍니까 네 안 한 지 6년 5, 6년 됐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요즘은 저보다 힘이 더 세져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매달려서라도 좀 하세요 제 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삼각김밥님 반가운 마음에 로그인했습니다 요즘도 시 쓰시나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시집을 드디어 시 쓴 지 20년 만에 시집을 낼 생각입니다 제가 저기 김보성 씨가 쓴 시를 읽었는데요 굳이 시집까지 내지는 마시지 또 이제 시집을 원하는 팬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단 소수의 팬들이라도 의리로 낼 생각입니다 꼭 내셔야 되겠습니까? 네 네 자비를 하러 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시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오 네 시 한번 낭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음악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시 중에서 네 어차피 시집 타이틀로 나을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 제가 처음에 쓴 시가 처음에 쓴 시가 결국에는 타이틀이 됩니다 사나이의 길 사나이의 길? 네 사나이의 길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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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매 죽고 살고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피디님 음악 준비됐습니까? 김보송 시인의 의리 김보송 시인의 시입니다 사나이의 길 사나이의 길 지은희 김보송 석양지는 무렵 정상에 올라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소식을 보다 문득 사나이로 태어나 무엇이 보람된 삶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을 속이며 가슴은 공허한 그런 남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실로 다가올 것만 같은 정의의 시대에 진정한 사나이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백두산 기색의 흰눈 속을 외로이 거니는 범처럼 모든 물질을 만드는 지 세계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업을 이기는 사나이들 의리를 위해선 모든 것을 버리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실과 사랑뿐이란 생각으로 사는 사나이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다가 가끔은 스크린에서 나와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를 관조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사나이들과 이 한 잔 수를 나누며 안이교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목에서 배우고 또 배워서 이 한없는 목마름을 채우고 싶습니다 김보성의 사나이의 길이었습니다 아 이거 외우신 겁니까? 외웁니다 그런데 시집 나올 땐 조금 달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나이의 길만큼은 그대로 낼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 외우고 다닌 겁니까? 아니면 지금 즉흥적으로 몇 개는 고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 몇 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몇 개 좀 고치셨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거침없이 호랑이처럼 그냥 끝까지 일필위지네요 네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 사나이의 길에 대해서 또 김보성의 길에 대해서 김보성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납니다 제가 한번 어떤 방송 프로에서 제가 랩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로요? 아니요 아니요 딴 거 무조건 초지일관 끝까지 나는 바의 길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 초지일관으로 저는 인생을 살 겁니다 네 혹시 부끄러워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아닙니다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너무 세게 받으면 안 돼서 보안경으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면 시 의리면 의리 봉사면 봉사 엄청나네요 자 엄청난 우리 노래 듣고 와가지고 들어야 되겠다 다시 질문이 지금 쌓이고 있어서요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노래 김보성 씨가 선곡하신 두 번째 노래는 로키 웨이스티 중에 고잉 더 디스턴스입니다 왜 이 노래를 골랐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네 소화함 아이들 위한 격투기를 할 때 제가 출장 음악입니다 네 이것도 뭐 의리 일환의 백그라운드 뮤직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김보성의 출장송입니다 고잉 더 디스턴스 아 김보성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로키 이 영화는 몇 번이나 보셨어요? 아 영분색은 제가 한 100번 넘게 봤는데요 로키는 한 10번 내외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분색은 100번 넘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둘 다 울었어요 보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마지막 장면 로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막 아내를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영분색은 우는 사람만 좀 있습니다 네 영분색은 진짜 저에게 인생의 모토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의류를 외치게 된 동기가 네 인간시장 김홍신 선생님의 인간시장이라고 했어요 장총찬이 막 사회의 모든 부패를 붙이고 다니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이현수의 만화의 까치 네 그 캐릭터 그 다음에 영분색이 제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 가치관으로 계속 사시는군요 네 이호남님 의리형님 요즘 치아는 어떠세요? 아직도 마취 안 하고 발췌 하시나요? 아 임플란트는 마취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아프죠 상상 이상의 아픔이 아니 마취를 왜 안 해요 이제 발취를 할 때는 한 번 마취 안 하고 어떤 그 저희 어떤 가오나 네 어떤 그 제가 너무 오버하는 그 마음에 반성하는 의미로 네 무마취를 했는 마취를 안 하고 무마취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무슨 가오 의리 이거하고 마취 안 하고 이빨 뽑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겸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로키 보고 지금 영웅본색 보고 지금 겸호함을 잘못 배우신 거 아닌가요?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스스로가 항상 강한 사나이이고 싶고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버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다치거든요 네 네 많이 막 여기저기도 막 기타치고 막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아 그렇습니다 네 무마취를 한 건데 절대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사나이 가는 길에는 또 본인한테 본인의 가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보고 아 좀 멋있었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강한 사나이가 멋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나눔의 의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작년 재작년 올해의 가장 제가 보람 자랑스러웠던 일은 네 척추성 난치병 아이들이 네 1년에 주사비가 1억 이상 들었는데 네 그것을 그러면 이제 5대를 맞아야 되거든요 네 6억이 듭니다 네 한 가정이 중산층에서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심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제가 캠페인을 해가지고 1년에 500만 원으로 보험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큰일하셨네요 그게 가장 저는 진정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큰일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심평원 나오고 건강보험공단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여러 번 수십 번 쫓아다닐 게 다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영화 배우였어요 굉장히 하이틴 스타였고 옛날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몇 년도 작품이죠 정확하게 이제 1989년도니까 30년 됐습니다 투캅스는요 투캅스는 투캅스에 완투스리가 있는데 네 투에 나오셨죠 완투스 다 나왔죠 아 네 완급도 시작해 그렇죠 투는 아마도 투연에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무슨 작품이 저는 20편이 넘는 영화 주인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투캅스2만 기억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너무 너무 그러니까요 국민 영화가 돼가지고 네 거기서 오는 캐릭터의 어떤 한계 네 제가 이제 스스로 갇힌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오고 자기의 철학으로 계속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의리 김보성 남겼지 않습니까 네 저는 후회 없습니다 네 그럼요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작품 좀 하셔야 될 텐데 드라마도 좀 하시고 이제 부드러운 역 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덕이 있는 제가 여기에는 웃기네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만 본인이 얘기 안 웃고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요 아무튼 저기 지금도 앞으로 또 러시아 액션 영화도 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액션 영화도 좋은데 멜로도 하셔야죠 멜로는 제가 한번 했다가 저는 이제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액션 배우로 이렇게 그 길을 접어들게 된 뭐 뭐 뭐 뭐 액션은 원래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스턴트맨도 했었고 아 그렇군요 액션 배우 형님들을 쫓아다니다가 네 그때 액션 배우로 이제 들어간 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뭐 액션 배우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죠 원래 액션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아 근데 행복한 소년생 아니잖아요가 데뷔를 그렇게 한가고 네 원래 이제 꾸민 액션 배우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원래는 액션 배우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군요 그때 한 게 뭐 팔도 사나이서부터 여러 가지 전용화가 있었어요 팔도 사나이는 어워동이나 뽕 그런 거 같은데요 액션형입니다 팔도 사나이 팔도 사나이 2024님 의리 때문에 손해보는 적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되나 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저도 좀 걱정됩니다 사실 네 근데 뭐 그것은 의리를 처음 외칠 때 네 각오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뭐 억울한 일들도 사실 많고 네 진짜 그 참 이게 의리가 아닌데 이럴 때 좀 좀 허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숨이 멎는 그날까지 네 의리를 외칠 거고 끝까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네 의리가 사실 자기 희생이나 자기 배려나 자기 희생을 거기에 밑자락에 깔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튼 뭐 잘 살겠다 건물 사겠다 뭘 뭘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돈 자랑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 의리의리 외치는 거는 자기한테도 자기 자기 삶에 대해서도 계속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좀 그런 그 주문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의리의 사나이들 의리녀가 생기길 바라던 마음으로 의리를 외치는 겁니다 4740님 잘 참아준 아내분한테 아내분이 의리의리할 때마다 아내분 가슴은 진짜 무너지셨을 텐데 아내분한테는 어떻게 의리를 갚으실 거예요 지금 와이프한테는 항상 의리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네 갚고 있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만큼은 머리를 숙이고 임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진 또 우리 와이프가 의리입니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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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으면 집 나갔겠죠 특히 이제 격투기 갔을 때 정말 허락받기 힘들었습니다 왜 격투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명분은 좋아요 의리 명분도 좋아 캠페인 하기 위해서 광화문의 사랑의 온도탑이 많이 그때 당시에 좀 줄어들었었고 요즘 이제 약간 조금 불경기가 되면서 좀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고액기부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 상황에서 저는 소아 많이들 특히 사회적으로 소아된 사람들 힘들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격투기로서 캠페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선글라스 끼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도 잘하시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꼭 격투기 하고 누구 때리고 이거는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하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일환인데 그 격투기만 부각되어서 그것만 보이는 거지 다른 것도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아까 음반도 같이 내셨습니까 봉사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부터 식사 배급봉사 식사 배급봉사 연탄봉사 김장봉사 육아 도기 봉사 등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봉사 김보성 씨가 지금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박선식님 보성형님 말은 진심이 느껴짐 그렇습니다 진심이 묻어납니다 0482님 나이가 들면서 보성형님이 늘 외치시는 의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의리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 같은 거 보성형님 한결같은 모습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웃겨 죽겠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1234님 말은 멋있는데 웃기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웃긴 것도 좋죠 제가 의리에 발표시기 시작한 게 너무 심각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면 저의 의리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좀 재밌게 해야겠다 약간 희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의리를 더 약간 더 재밌게 외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비락시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의리에 핵이 부럽고 이러면서 의리 때문에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진심이 점점 진실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2848님 의리 상표 등록하세요 포털사이트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리는 상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의리는 누구나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의리라는 단어를 존경하는 한 의리 캠페인 운동가일 뿐입니다 그래도 의리의리 좀 웃겨요 오늘 의리 정의로운 의리를 외치는 겁니다 저는 정의로운 의리 우리 김보성 씨한테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연말 메시지 하나 던져주고 가세요 네 우리 연말에 진짜 우리가 들 뜨잖아요 들뜨는 그 반대편에 또 정말로 이 시간에도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념이 생기는 것만으로 나눔이나 봉사 기부가 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교감하고 헤아려주는 것 그것이 저는 진정한 연말을 보내는 최고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따라서 의리 와 그래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야 부끄럽다니까요 그건 고급자형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봉사의 나눔의 원천이 가족을 너무 깊이 사랑합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가장 중에 한 뭐 사람이 아프고 있어요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안 되죠 아프죠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 네 그게 진정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나눔의 의리 좋은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의리 오늘 김보성 씨한테 많이 배웁니다 나눔의 의리 되새기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키스마스 해피니어 거기도 의리가 붙습니까 의리 안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성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 우리 고양이들이 커피 원두를 먹고 그걸 그대로 다시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리고 맛있다는 루아 커피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셨어요 루아 커피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한 번도 고급 고급 커피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한테 커피 먹여서 이렇게 동물권을 침해해서 커피를 만드는 일 이것도 이것도 거의 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누군가의 상술입니다 상술이었겠죠 고양이한테 배설물 먹여서 커피 원두 나온 거 보고 이거 돈 좀 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속였고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의리 의리 하면서 이거 하자 하자 하면서 속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김보속씨 많이 당했어요 나도 속고 나도 맨날 속기만은 속았어요 지금껏 괜찮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니까요 우리끼리만 알아보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됩니다 진호와 뮤직박스 오늘은 뮤즈의 Unintended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